비동사의 과거형 비동사의 과거형 비동사의 과거형 비동사의 과거형 안녕하세요 여러분 알리샤, 세미에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비동사의 과거형 계속 공부해 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비동사의 과거형 처음 공부하면서 어디어디에 있었다 또는 무엇뭇이었습니다 라는 표현 함께 공부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선생님과 함께 비동사의 과거형으로 부정문과 의문만 만드는 방법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먼저 부정문은요 무엇무엇 없었습니다 무엇무엇 아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인데요 자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I was 또는 you were he, she, it was 그리고 we, you, they were 자 이런 비동사의 과거 표현을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자 그런데 그 뒤에다가 no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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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t 붙여주면 무엇무엇이 아니었어 어디어디에 없었어 라고 과거 부정문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자 먼저 I was not 우리가 문장의 주인공인 주어가 I일 때는요 was를 쓰잖아요 그 뒤에 not을 붙여주고요 자 너를 뜻하는 you 자 2인칭 단수일 때는 were not 붙여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3인칭 단수라고 이야기하는 표현들 자 그러니까 나, 우리, 너, 아니고 자 3인칭인데 단수 하나 있는 것 우리가 3인칭 단수라고 하죠 자 he, she, it이 나오면 was를 쓰고 그 다음에 not을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수 복수는 우리가 둘이상 둘, 셋, 넷 여럿 있는 것을 복수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럴 때는 we, you, they 같은 단어 문장의 주인공 다음에 were 쓰고 not을 쓰게 되면 부정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랑 문장 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을 보면요 I was not a middle school student in 2020 나는 2020년에는 중학생이 아니었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아 우리 어떤 친구가 있는데 나는 2020년에는 중학생이 아니었어 그때는 중학생이 아니었습니다 라는 뜻으로 I was not 으로 문장을 시작한 거고요 자 두 번째 표현을 보면요 두 번째 문장에서는 문장의 주인공이 you예요 그래서 우리가 you를 쓰고 were not in the house at that time 자 우리 친구들 at that time 하면 그때 이런 뜻입니다 그때 그 당시 그때 너는 집에 없었어 없었다 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you were 쓰고 그 다음에 not을 써서 부정문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문장에서는요 주어 문장의 주인공이 she예요 자 그래서 그녀는 last year 지난해에 was not tall 키가 크지 않았어 라는 뜻으로 she was not tall last year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중요한 거는 우리가 비동사로 지난해 이야기하는 과거형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자 문장을 보면 2020년 자 지금보다 이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과거죠 자 그리고 at that time 그때 역시 지난 일이구요 last year 지난해도 역시 과거입니다 자 이렇게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들과 함께 was 또는 were 썼구나 라는 부분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The book wasn't interesting 그 책은 음 재미있지 않았어 재미없었어 라는 뜻이구요 자 The boys weren't in the classroom 자 그 남자 아이들은 교실에 없었어요 라는 뜻으로 지금 썼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 보면은 The book 하면은 나 그리고 너 아니고 하나 있는 거 3인칭 단수죠 그렇기 때문에 was를 썼는데 자 우리 친구들 was not을 줄여서 한 단어로 wasn't 라고 쓸 수 있구요 The boys 하면은 둘 이상 여러 사람일 때 혹은 물건이 여러 개일 때 우리 복수라고 이야기하고 그럴 때는 worth 잖아요 그래서 were not을 줄여서 weren't 라고 줄였었구나 자 그런 줄임 표현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랑 두 번째 의문문을 살펴볼게요 자 무엇 무엇이었습니까? 혹은 어디 어디 있었나요?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자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나는 무엇이었습니다 라고 할 때는요 I was 를 쓰죠 어떻게요? I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was를 쓰게 되는데 자 우리 친구들 여기 보면 뭔가 특이해요 자 어떻게 특이하냐면 문장이 I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was was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비동사로 의문문을 만들 때는요 어 앞으로 비동사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I was 가 아니라 was I 뭐라고요? was I 이렇게 물어보면 밑에 문장에서는 wrong 하면 틀린 잘못된 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틀렸었나요? 자 이렇게 물어보는 표현이고요 was I wrong? 이렇게 쓴 거죠 자 우리가 대답을 할 때는요 나 틀렸어요? 나 틀렸었나요? 하고 물어봤기 때문에 상대방이 대답을 해줄 때는 응 너 그랬어 라는 뜻으로 yes you were 하고요 안 그랬으면 어 no you were not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줄여서 no you weren't 라고 쓴다라는 것도 함께 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were you 하고 물어보는 표현 살펴볼게요 자 이때는요 당신 너를 뜻하는 you를 넣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비동사 were 문장 앞에 써서 were you 너 그랬었니?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답을 할 때는요 어 나 그랬어 라는 뜻에서 yes I was 또는 no I was not 이라고 답을 해요 자 그럼 선생님이랑 예문으로 볼게요 너 어제 아팠었니? 라고 물어볼 때는요 you were sick 아니고 자 were 문장 앞에 써서 were you sick yesterday? 하고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러면 대답을 할 때는요 응 나 아팠어 아팠으면 yes I was 라고 답을 하고요 아프지 않았으면 no I was not 또는 줄여서 no I wasn't 자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랑 문장의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he she it 또는 단수명사 그러니까 하나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문장 제일 먼저 앞에다가 was를 쓰고요 he was 아니고 was he 뭐라고요 he was 아니에요 was he 문장 앞에다가 was를 넣어 준다라는 거 역시 비동사를 넣어 준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Philip처럼 남자 이름이죠 그래서 was Philip in the kitchen? 자 Philip이 부엌에 있었나요? 라는 표현인데요 만약에 그랬어요 그러면 yes he was 아니면 no he wasn't 자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Philip은 선생님이 남자 이름이라고 했죠 답을 할 때는요 그대로 yes Philip was가 아니라 he를 넣어서 남자면 he 여자면 she 우리가 물건을 가리킬 때는 하나이면 it 혹은 사람이 여럿이거나 물건이 여러 개 있을 때는 they를 넣어서 답을 할 수 있겠죠 자 방금 선생님이 they를 넣어서 답을 할 수 있겠죠 라고 했는데 여기까지는 he, she, it 혹은 단수인 경우고요 이번에는 방금 이야기 한 것처럼 they 여럿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로 우리 복수명사라고 하는 게 둘 이상 여럿을 뜻하는 표현이고요 자 그럴 때는 우리가 were 써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were we were you were they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왼쪽을 보면요 were the students late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students가 아니라 s가 붙어서 여러 명이에요 자 학생들하고 여러 명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복수명사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was가 아니라 were 썼고요 자 답을 할 때는요 yes they were no they weren't 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 앞에 나와 있는 and the students를 그대로 갖다가 대답하는 게 아니라 자 우리 물건이 여러 개 또는 사람이 여러 명일 때는 they를 넣어서 이렇게 yes they were no they weren't 로 썼구나 라는 것 보면 좋고요 자 대답하는 방법 앞에서 나온 주어에 맞춰서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이랑 비동사의 과거형 부정문과 의문문 만드는 방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문장 다시 한번 꼭 읽어 보시고요 자 문제를 풀어 보세요 자 문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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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